2016 멜론 뮤직 어워드 오늘 함께할 스타들을 소환합니다 김범 올해를 믿는 최고의 아티스트 열심 서평 시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멜론 뮤직 어워드 저희가 첫 시상을 맡게 됐는데요 저희가 맡은 시상 부문이 올해의 TOP10이죠 네 올 한해 음원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더불어 많은 팬들의 지지를 얻은 상위 10팀인데요 그 첫 번째 시상자를 발표할까요? 네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멜론 뮤직 어워드 TOP10 엑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음 수상자를 발표해야죠 이번에도 올해의 TOP10입니다 그 두 번째 수상자를 이세영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